네, 오늘 전국안정화 TF 아직은 위원장인지 팀장인지 단장인지도 안정해졌습니다. 편의상 TF단장으로 임명된 이항수입니다. 빠른 전국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정의용 의원, 박수민 의원, 서지영 의원, 안상훈 의원, 김소희 의원을 우선 선임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한두 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이 어려운 상황이라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을 빨리 추스려서 조기에 전국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부터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하고 결정하고 당에 보고하고 또 그리고 국민 앞에 보고드리고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